안녕하세요. 드디어 19챕터로 들어갑니다. 마의 18챕터를 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은데요. 20챕터에 다시 한번 마의 챕터가 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 조바부는 최고 난이도 매우 어려움을 엔딩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시작합니다. 에이벌이의 광기 19챕터부터 들어가죠. 길이 두 갈래요? 아니죠? 네, 욕을 하진 않았고요. 이 쪽으로 갔구나. 이쪽으로 갔구나. 여긴 막혔어. 이쪽이. 어. 어, 됐어. 어, 패드 부서지는 줄 아네. 패드가 부서진 줄 알았어. 뭔가 음침해. 어. 뭐였어? 내 돈은 네이딘의 사람이었어요. 다이너마이트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여기가 꽤 짓말고 있는지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네, 꽤 짓말고 있는지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300년 된 유물을 파헤치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왔다니. 이러다가 집 못 갑니다. 그쵸? 형의 라이트를 쓸 때가 될 것 같다. 야, 여기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 자, 보면 이거 말고요. 기록이 안 돼 있네. 활성을 해야 되나 보다. 원래 활성... 어? 내가 뭐 놓치고 왔나 보다. 하지만 난 어디가 길인지 아니까. 나의 감을 믿어보자. 아니다. 야, 이거 너무 쉽네. 어, 발판만 따라가면 되네. 아직 아니구나. 어, 아직 아니래. 어, 아직 아니에요. 이게 다음에도 하나 더 나오거든. 그때 나오나 보다. 아, 이 다음이었지. 어, 막혔네. 여기가. 여기가 안 돼. 어, 그들은 안 돼서 그들은 안 돼서 그들은 안 돼서 그들이 안 돼서 그들이 안 돼서 그렇다면 다른 길이 있나 찾아봐야겠어. 설마 엘레나를 두는 거 아니까? 아 맞네 우리 갓네라는 여자가 아니죠 힘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의 인보다 자연은 위대하죠 사실 저것도 사람이 만든거야 다이너마이트를 부숴으니까 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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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다 사용했을거에요 다이너마이트를 먹었고 정리를 마시지 제가 좀 넣었을거에요 너가 넣었? 당연히 그리쏘 안녕? 아, 죄송합니다. 안녕? 여기! 아, 내 머리가 여기! 이걸 갓 내나가. 아니? 이걸 갓 내나가. 감사합니다. 준비됐어. 누군가가 있었어. 가자. 롤멘틱한 광고가 있어. 롤멘틱한 생각이야. 네, 맞아요. 간 레나야. 자꾸 이쪽을 보내. 여기 갈 길 없어. 레나야. 없어. 어우. 여긴 아니야. 아예 나가는 거는 아니죠. 아예 나가나? 내 기억에 의하면 아예 나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가 봅시다 한번.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기억하는 동물이니까요. 오케이. 여기 가자. 오케이. 올라가자. 손으로? 갈 수 있는 각이 아닌데. 여기 위에서 뭐 점프해서 가나? 헐 잡네. 대박이다. 점프력파. 오케이. 고마워. 잘하면 점프력이 저렇게까지 된단 말인가? 조심하자. 이 정도면 톰 크루즈인데. 오. 지뢰. 지뢰. 어. 이건 떨어지겠다. 갈랑군들의 손을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대 여긴 손 모음 전시관인 거야 와 진짜 잔인하다 아니 에이베이 잔인 것 같다 잔인 뭐? 잔인 네 잘 모르겠어 잔인 이런 귀요미 엘레나 짱 잠시만요 함정 지앗 네, 그렇군요 그게 뭐였지? 헛... 에이베리는 정말 여행이 없지 여행이 없지 자, 곁을 봐 내가? 넌 곁을 봐 저거에 죽진 않겠죠? 이게 완벽하긴 못 피해요 이게 완벽하긴 못 피해 조금 뒤로 빠져도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와 어어 완벽하기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쫄리게 일부러 만들어둔 지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 페이크 아, 앞으로 어, 좋아요 매우 어려움이지만 여긴 잘해놨네 어... 안죽게끔 잘해놨네 어, 저기로 내려가야 되네 네, 네잇 제가 조건을 찾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조건을 찾아봐요 여기가 정신적이야 조건을 찾아봐요 제이주스 어, 뭐야 여기들은 승가를 다 모아놨네 여기는 에이베리가 이 창배로도 구성했다고요 더 많은 인간 모빌이네 어, 끔찍해 그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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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단레나 역시 내 앞에 딱 서있는데도 아무렇지 않네 구르지도 않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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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챕터들은 다 클리어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당연히 이건 구르는거다 어우 갓다 야 갓어 야 갓어 이건 갓 formats 어aha 에이 까멋죄 어 사내 살로 와 words 원! 막 강 European 어 순간적으로 아슬아슬하게 뭐 하나 남았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뒤로 굴러 오케이 어 두번까지는 정방으로 맞지 않는 이상은 아는구나 엘레나 이거 봐라 일부러 안 내려오는 것 봐 내가 다 제거한 다음에 괜찮아 길이 두 갈래다 이쪽은 왠지 막혀있을 것 같은데 이쪽이 막혀있지 않을까 어 여긴가 어 누가 온지 얼마 안됐네 발자국을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건가 오케이 어 이쪽이네요 요새 방송 일찍 켜요 유튜브 편집시간 똑같애 방송은 일찍 켜 개졸려 본격 졸음참는 방송 이 놈은 관심이 없었지 어 한 명 갔네 갔어 갈비뼈 드러내고 죽은 거 아니죠 갔어 갔어 공감일 할 거 없었네 개이득이야 고마워요 어 어 어 잠깐만 너무 뜬금없네 이거 아 잠깐만 어 잠깐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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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금 왼쪽 있는 놈 먼저 제거하고 자 오는 놈 돼 어 머리 날려주고요 여유될때 바로바로 제거 들어가야돼 오케이 어 여유될때 바로바로 빠른 제거 수류탄 하나 딱 던져주고요 어 수류탄 교환 개이득 어 왼쪽 이 새끼는 잡아야겠다 어 엘레나 갓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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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러치 갓레나 나이스 헤드샷 자 이쪽에서 좀 몸사리죠 수나리 사이드 헤드가 됐나 자 몸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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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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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패 수류탄 놈은 앞으로 빼자고 잡았고요 스나리 안쓸래 안쓸 오우 쟤네들 전진을 안하기 때문에 권총으로 머리 딸 수 있을 것 같애 쟤메 벗겼고 쟤메 벗겼고 핫거진네 너는 뒤졌다 이 자식아 임마 자 개 하드하다 게임 오케이 오케이 잡은거 같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말 하드하다 아 정말 하드하다 비즈음이 안 끝나 앞에도 있다는건가 자 자 쓰나 챙기고 얘네들이 주로 여기서 권총은 이걸 쓰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권총은 다 먹어줍시다 샷건이랑 다 이걸 쓰네 쓰읍 여기서 샷건이 효율적일지도 몰라 이게 과연 몇발이야 이게? 36발? 어 괜찮은데 36발이면? 스나 11발 이걸 바꿔 이걸 바꿔 기총을 쓰고 오케이 다른 총은 미리 씁시다 여기 앞에 많은거 같애요 여기 앞에 많아 지금 어 SR7 잠깐만 SR7 이렇게 되면 총알이 얼마야? 61발? 어 스나를 버릴만한데 SR7 진짜 좋은 총이어서 뭐야 왜 안 터져 어 버그 오지구요 어 버그 오지구요 아니 아냐 이걸 주면 안되구 어? 어? 헤드샷 아 잡았다 스나 말고 SR7을 저기 뒤쪽에다 둔 것 같지 여기다가 제가 아마 이쯤에서 이거 샷폰탄인데 아 SR7 주웠네요 오케이 나이스 SR7 탄창 오우 야 82발 굉장한데 웬일이야 대박하면 터졌네 어 탄창이 더 있어 웬일이지 웬일이야 터진다 이거 근데 야 수루탄이 없는게 좀 아쉽네요 비잼이 안 끝나 더 이딴하는거지 애들이 비잼이 안 끝나 나이스 수루탄 이렇게 공포게임 일로 내려가면 스나는 못주어 하지만 그래도 SR7을 113발이면 충분히 좋은거 같아요 어 오우 야 이건 아니다 와우 인젠 게임하는 얘기야 오케이 잡았구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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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늦었다 밑에 조명탄 가지러 가자 근데 방금은 총알 많이 준게 우연이야 저정도 총알 준건 우연이야 저정도 총알 준건 우연이야 왜냐면 총알을 보면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게 아마도 왜냐면 유튜브에는 따로 편집돼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좀 앞에 가다가 많이 죽어서 다시 깼잖아요 그랬는데, 그만큼 총알을 안줬단 말이죠 약간 판이 잘 나온 케이스였어요 어우 아 이건 진작에 가셨네, 와 턱에 맞으셨어? 완전 이건 저렇게 맞으면 어떻게 돼? 즉사야? 즉사는 아니겠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엘레나한테 속으면 안 돼? 맞습니다 제이저, 이건 에이브리의 사람이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엘레나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야 엘레나를 어? 저기서 엘레나가 왔는데 길이 없지? 이래 버리면 안 돼 이쯤에 길이 있어요 왼쪽 부분에 좀만? 좀만?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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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사람과 에이브리의 사스가 후반 부분 길찾기 빡치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마스터키 그 문이 뭐지? 바트 구간에게 바트 구간에게 저희 나랑의 관객에게 토마스 튜가 부하들한테 쓴 거래 여기네 이제 모든 보물을 다 가지고 해적왕이 도망치려고 한다라는 거지 이 마스터키는 놈의 터널 끝까지 모두 열 수 있는 것이지만 조심해라 부간 놈은 분명히 우리의 추적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해적왕이 우리가 가는 걸 알고 있고 어허 도주를 차단하겠다 오케이 살아서 보자 행운을 빈다 이런 것들 결국 부간은 죽었네 키를 가지고 어 oh boy oh boy